자 혹자는 한 바퀴가 돈다라는 것을 모든 팀과 한 번씩 만나보는 시점으로 잡으시는 분이 있고 한 바퀴가 돈다라는 것을 5선발 한번 돌려봤다로 보시는 분도 있고 혹은 6연전을 해봤다라는 걸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개막 주말 2연전하고 그 다음 또 6연전이 돌았기 때문에 대략 지금 어스퍼하게는 조금 어떤 팀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점이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순위표가 우리가 물론 이대로는 안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직 초반이긴 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나의 약진 그리고 우승후보로 꼽힌 KT의 고전 두 가지가 일단 순위표였어요. 왜냐하면 1위가 하나고 10위가 KT니까 그렇게 드러나고요. 물론 몇 경기 안 했습니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7승 1패 1승 7패 이런 느낌은 사실은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네 뭐 하나의 얘기는 저희가 따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가 왜 10위인가 물론 KT는 늘 슬로우 스타트하긴 했어요. 근데 좀 적신호가 좀 보이긴 해요. 그게 불펜진인데 이게 불펜진 불펜 투수들 핵심 불펜 투수들의 9위 구속이 새 오빠가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요. 네. 박영현 선수 손동용 선수 사실 두 선수가 올해 KT에서 불펜에서 맡은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50% 이상 90% 이상 뭐 이렇게 봤죠. 박영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다음부터 포스 선수 좀 잘하긴 했지만 한국시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모습이 지금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연장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박영현 선수의 코리안 시리즈 직전까지의 9위는 사실 말이 안 되는 9위였었고 그리고 그때 LG 트윈스와의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초반에는 정말 좋았다고요. 맞아요. 1차전에서는 정말 좋았지만 2차전에서부터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극한의 무대에서 연투에 대한 체력 저하 이런 게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 물론 그리고 발에 맞는 부상도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KT에서 우려할 부분은 저도 역시 KT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불펜 진입니다. 맞습니다. 불펜 핵심 투수들 또 어린 투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직 시즌 초반인데 페이스가 안 올라온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9속 9위 자체가 좀 안 좋은 부분이라 이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KT 위즈를 보면서 우리가 멜로아스 주니어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다른 팀 팬분들이 로아스? 그럼 벌써 짜증나! 예전에 테임즈?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지금 올해는 페라자 이걸로 갔고 멜로아스 주니어가 약간 그전의 포스는 좀 덜 나온다. 그런데 기록은 되게 좋긴 해요. 3할 1푼 3리에 홈런드 4개로 페라자 선수랑 공동 1위입니다. 지금 OPS도 1.108. 그런데 저는 결국엔 그거라고 봐요. 마운드. 항상 그랬어요. KT의 장점은 마운드였어요. 좋은 투수로 인해서 이제 좀 계산이 선언냐고 선발부터 불펜까지 계산이 선언냐고가 KT의 장점이었고 그런 계산이 선언냐고를 하면서 로아스 선수도 굉장히 잘했었고 예전에 MVP도 받았었고 페라자 선수 이전에 최고의 스위치 히터가 로아스 선수였고 그전에 호세 선수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KT 본연의 칼라가 지금 불펜의 고전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엄상백 선수도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표 선수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기를 해버리고 여러 가지 악재. 벤자민 선수도 주말 경기에서 밸런스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 그래서 그 좋은 마운드, 그 좋은 투수들이 지금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강철 감독의 어떤 덕목 중의 하나가 이강철 감독이 만지면 투수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여기가 흔들리고 나니까 사실은 타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우리가 KT를 굉장히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배정대부터 시작해서 김민혁 작년에 얼마나 코넷이 좋았습니까? 이런 타선도 쫙 왔는데 거기다가 강백호 돌아왔죠. 박병호 여전히 건재하죠. 거기다 강백호 선수는 얼마 전에 마스크? 마스크? 네. 포수까지도 보더라고요. 참 정말. 이 선수가 사실은 다 하죠. 다 합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포수도 했었습니다. 포수도 했었고 투수를 안 했습니까? 외알을 안 봤습니까? 내알을 안 봤습니까? 그런 선수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질비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을 데리고서도 이렇게 참혹한 성적이 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마운드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들의 여파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8경기 팀 평균 자체점이 8.66입니다. 이러면 승률할 수 없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지난 경기들 결과 쭉 보시면 재미있는 게 토요일 경기였나요? 여기는 8, 8, 8, 8, 9. 이게 뭐냐면 이긴 팀들의 스코어예요. 8점을 낸 팀들이 거의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14점 낸 팀도 있지만 대부분 한 6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다 이기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공이 좀 이제 그 구장별로 혹은 날짜별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공격력이 한 이 정도 뽑아주면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우선은. 그래서 팀의 평균 자체점이 8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 겁니다. 고영표 선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선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리그 흐름은 지극히 타고 투조다. 타고다. 지금 리그 평균 타율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치가 지금 그래요. 리그 평균 타율이 2R 7푼 1리고 평균 OPS가 0.762입니다. 작년보다 OPS도 그렇고 타율도 그렇고 타율은 한 2푼에서 3푼가량 올라갔고 OPS도 0.1가량 지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투수가 강했던 리그에서 타자 강한 리그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평균 자체점은 올랐습니다. 리그 평균 자체점이 4.73. 선발은 4.40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간이 더 고존하고 있어요. 중간 투수들의 평균 자체점이 5.23입니다. 그게 심지어 보면 작년까지 정말 그야말로 한 팀의 미들맨이었던 믿습니다 했던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아나갔어요. 이런 걸 거의 전구단 가리지 않고 다 지금 남편하고 있어요. 필승조 추격조 가리지 않고 고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다득점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경기 주무반의 점수가 팡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OPS가 지금 이게 7.6이 나와버리면요. 0.76 얼마가 나와버리면 이게 뭐냐면 아주 준수한 코너 외야수가 전체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아니 나오면 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타자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망이가 웬만큼 안 돼가지고는 경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초반 흐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KT에 더 부진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팀을 좀 더 볼까요. 지금 사실 순위표 1위와 10위 팀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아는 예상한 대로 좋은 전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본모 감독 신임 감독이 딱 첫 6경기 동안 한 번밖에 안 졌어요. 네. 그리고 다 승리하고 있고 예상한 대로 나선범 선수의 부상 이태리라는 악재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잘 돌아간다. 이우성 선수가 활약하면서 필요했던 일루수에 대한 해답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최원준 선수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본인의 포텐셜 좋은 부분들을 다시 찾고 있다는 점이 기아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경기를 쭉 보면서 여러 투수들을 많이 봤는데 윤영철 선수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선수가 더 정교해지고 더 영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능글맞은 투수였거든요. 나이 맞지 않게. 그런데 더 능글눥글해진 것 같아. 물론 구속은 류현진 선수와 다른데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시절 최전성기 때 2019년도 해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볼비압이 보였어요.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 쿼터를 깊숙이 넣고 체인접을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컵을 던져버리고 기본적인 코너가 작년보다도 향상됐다. 그래서 구속은 물론 좀 떨어지지만 자신에게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투구를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본 여러 명의 투수 중에서는 저는 윤영철 선수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보면 역시 계산이 완전히 서는 선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벌써 이 어린 나이에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선수는 앞으로 늘릴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9위형 투수들은 9위를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리하게 경기를 요리하는 선수들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픕니다. 진짜. 송진우 선수가 KB 리그 최다승우 선수잖아요. 물론 이 선수 젊은 시절에 좋은 공을 갖고 있긴 했지만 롱롱한 비결은 정교한 커맨드 그리고 수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돌아보면 윤영철 선수도 어쩌면 정말 그런 꾸준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기아는 예정대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NC와 SSG가 보입니다. 이게 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5, 6위 정도로 났었거든요. 그리고 SSG는 그보다 더 밑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SSG도 이래저래 해서 승수 잘 쌓고 있고 N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SG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도 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하나를 만난 게 SSG로서는 불행이었다고 해봤어요. 문학에서 3연패를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하나와 만나고 나서는 또 승리를 챙기는 모습이기도 하고 SSG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좀 기로에 있는 해잖아요. 계속 상위권을 도전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리빌딩을 해야 되냐 이거에 지금 이걸 두고 지금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걸 판단하는 회의인데 일단 이승용 감독은 최대한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인업을 봐도 그렇죠. 보고 있으면 리빌딩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데 또 보면 외환은 또 아닌가 싶었다가 또 노경은 나왔다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데 또 보면 라인업은 설문과 같기도 하고 좀 석고는 있어요. 정체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나와주면 이 선수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SSG 구단 수뇌부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육성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청노동 시대에는 그때는 진짜 대권을 놀릴 수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구장이 설 것이고 거기에 대관식을 하려고 유현진 대리 왔고 문동주 김서연 황준서 기다리고 있고 오시환 벌써 거의 망토 둘렀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됐는데 어떻게 보면 Y2Y 우승을 달성했었던 SSG가 우리가 좀 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청노동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처럼 가야 된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발 맞춰가지고 이승용 감독이 이런 저런 수를 좀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LG 두산키움 서울 세 팀이 5, 6, 7에 아주 나란히 사이좋게 지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네요. 사실 지난주 이변이라면 이변은 LG가 고척에서 키움의 루징 시리즈를 한 거 키움의 LG를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꺾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LG 트윈스가 그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가 키움이랑 첫 경기도 괜찮았었죠. S 선수가 정말 호투를 펼치면서 그런데 이제 하영민 선수 그다음에 헤이수스 선수 하영민 선수의 인생투 거의 인생투가 나왔죠. 진짜 뭐 정말 좋은 곡을 던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LG 트윈스타자들이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양쪽 둘 다 경기에서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막판 백투백부터 시작했을 게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지는 게 좋은 건가 그냥 지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키움의 이제 첫 승을 2승을 LG 트윈스 상대로 거뒀고 그리고 LG 트윈스는 이로써 현재 2024 시즌 KBO에서 한화의 글쓰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기고 그리고 키움에게 유일하게 승을 안긴 팀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3월 31일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죠. 저는 뭐 어느 쪽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키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캠프부터 굉장히 강조한 게 특히 투스파트에 강조한 게 3구인의 승부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지금 키움의 구성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수수들이 너무 많아요. 엔트리에 정말 가득해요.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7명이 있었으니까요. 뭐 이제 신인들이. 그랬는데 이 선수들한테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구 안에 승부를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게 다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신인 선수가 전준표 선수로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 정말 씩씩하게 유리한 카운트 선점하기 위해서 공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하영민 선수도 마찬가지였대요. 하영민 선수도 내가 뭐 150원으로 쥔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3구 내에 승부를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고 하영민 선수는 좀 스토리가 있죠. 사실 신인 때부터 13번인가 신인 시즌에 선발등판을 했었어요. 2014년인데 당시 염기영 감독 시절이었는데 염기영 감독이 하영민 선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이 선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늘 그게 문제였어요.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구속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늘 너는 살 안 찌워가지고 공이 느린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는 이걸 다르게 좀 극복을 했거든요. 염기영 감독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염기영 감독 외에 주위 투수 코치나 이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영민 선수의 얘기는 어차피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거 그러면 운동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근력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작년에 하영민 선수는 중간 투수로 나서면서 150도 많이 던졌거든요. 140도 후반 평균 구속을 찍었고요.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의 10년 만에 다시 선발 투수로 돌아와가지고 무언가 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반대로 LG 입장으로 보면 제가 느낀 건데 백전용 선수, 하영민 선수, 한 주에 두 선수를 다 만났잖아요. LG 타자들의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런데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8승이 좀 느려요. 백전용도 느리고 하영민도 느려요. 나오는 게 굉장히 느려요. 거기에 타이밍이 안 맞는 타자들이 LG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에 또 만날 텐데 백전용이나 하영민은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수정해서 올지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정말 타이밍이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래서 언제 휘두르는 거야? 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가운데로 몰린 실툘도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LG가 다음에 상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고. LG 쪽이 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백승연 선수의 부진. 맞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선수도 백승연 선수가 말로 깔아놓고 박명근 선수가 나오면서 말로 홈런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염기영 감독이 또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을 선수 본인에게 줬다고 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갈 일 없다. 그러니까 지금 1군 올라가면 다시 2군에 갈 일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올라와라. 그리고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쭉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지원군은 정우영 선수 정도인데 정우영 선수가 이제 퓨처스 나가고 그 모습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따라서 1군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그리고 나중에는 함덕주 선수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한 7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는 또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진우영이나 유종준 같은 투수들도 준비를 하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일단은 양쪽으로는 많이 있으니까 잘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베어스가 또 이제 서울의 마지막 팀인데 이 팀은 지금 정확하게 5화를 맞추고 있는 유일한 팀이에요. 지금 두산베어스는 이 팀도 좀 욕을 많이 탔죠. 지금 어떤 군데도 기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아가 굉장히 막강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말 사실 잠실 경기가 만원관 중에 가득 찼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주도 왔었고 그래서 큰 주목을 받은 경기였는데 저는 콱빈 선수와 윤용철 선수의 선팔 매치에 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사실 몰랐는데 참 그랬어요. 참 야구 모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래도 두산은 좋은 점도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김재환 선수가 이제는 진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구의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좋아요. 이제. 이제 킹캉 스트리크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아쉬운 게 이제 군대 간 한동의 선수인데 갈 군대 갈. 참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약간 타격 맞춥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진짜 겨울마다 정말 뭐 많은 선수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름들이 굵직한 이름들이 돼요. 소나섭, 김재환. 지금 이게 몇백억입니다. 네. 선수들이 슈퍼스타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재환 선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희소식이고 그리고 강승호 선수가 좀 주사위 같은 선수이긴 한데 또 진짜 666이 잘 나와요. 요즘에. 물론 1도 에러하는 모습 보면 1이 나왔다가 또 666, 9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강승호 선수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 뭐 아니면 또 못 먹어도 거 아니겠습니까? 딱 모토가 그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어릴 때부터 워낙에 주목받아서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좀 타선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운드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들은 겨우뚱 가는데 또 다른 선수들도 튀어나와서. 그래도 외국인 원투펀치는 기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브랜든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두산도 조금 이제 파도 타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력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스즌 진출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좀 가고 있어서 5위, 6위, 7위에 엘지와 두산과 키움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8위, 9위에는 낙동광 더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삼성이 조금 전력이 뒤죽달죽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롯데가 초반에 좀 안 좋으면서 삼성롯데가 지금 9위, 10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좀 될 듯 했는데 초반에. 그렇죠. 뭔가 다 반전이. KT를 수원해서 다 잡으면서 삼성도 다크호스가 되는 건가 했는데 잠실에 와가지고 이제 고전을 했고 이제 대구에서도 다 패하고 말았죠. 대구 라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전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면이 일단 다 있다고 봐요. 김영웅 선수가 처음에 드래프트했을 때 그 기대를 이제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당시 삼성이 1차에서 이재현 선수를 뽑고 1라운드에서 김영웅 선수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그때 했던 청사진이 우리 미래의 유격수는 이재현. 미래의 삼성은 김영웅이다. 이거였는데 이재현 선수가 이제 부산에서 돌아오면 그게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미래인데 미래가 이렇게 가까운 미래였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김영웅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희소식이고 아쉬운 부분은 야심차게 구성한 이 불펜 필승조. 네. 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불펜 필승조가 매경기 좀 돌아가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또 이 선수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좀 괜찮아지겠지 보다는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참 이게 시즌 초반이라서 투수의 페이스가 얼마든지 올라오려면 앞으로 올라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는 좀 아쉬움이 많고 김재훈 선수가 이제 LG전에 나왔잖아요. 마치 작년 한국 시리즈에 이 포비아를 직접 이제 극복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또 이제 홍창기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그 안 좋은 기억이 계속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불펜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젊은 선수들은 뭐 팔팔하게 뭐 던지다가도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관리를 좀 해주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걱정이 좀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삼성 라이언즈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그 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야수진은 그래도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야수진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불펜 쪽에 한두 명만 좀 있었으면 좋은 연구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수로만 보면은요. NC의 센터 라인. 삼성의 각종 라인.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고 뿌듯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 수원 2연전에서 김지찬 김성윤이 두 테이블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저는 진짜 둘이서 뛰어다니는데 아이고 혼란하다 혼란할 정도로 뛰어 뛰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쪽으로도 좋아요. 문제는 역시 마운드다. 특히 불펜 좀 이 부분이 많이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KT는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매치업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매치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롯데가 이제 대전에서 만나는 거요. 대전에서 주중 3연전인데 지금 티켓을 못 구한답니다. 진짜 하나는 지금 뭐 매일매일 한국 시리즈 같은 느낌이에요. 매일이 축제고요. 매일이 축제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뭐 주중 경기도 굉장히 티켓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하루빨 이제 다행스럽게 내년에 신구장으로 가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런 기세를 쭉 이어가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직관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 정도로 수세면 내년에 신구장 열자마자 시즌권이 그냥 엄청 활렁합니다. 우장창창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한국의 양키스처럼 쫙 다 그냥 시즌권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주중 3연전은 롯데랑 만나고요. 주말 3연전은 이제 고척에서 키움과 붙는데 또 이제 고척에서도 하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지 물결이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행보가 또 역시나 주목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눈에 가는 매치업이 기아와 KT입니다. 기아와 KT. 네. 기아는 예상대로 잘하고 있고 사실 KT는 기아와 함께 LG까지 해서 3강으로 꼽혔는데 좀 많이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또 화요일 매치업이 양현종 대 고용표예요.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이쪽과 이쪽이죠. 네. 한 번 맞붙네요 또. 네. 자 고용표 선수도 이제 명예회복 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경기 때 별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명예회복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팀이 저는 두산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산도 좀 파도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또 롯데랑 만나네요. 네. 롯데랑 만나고 주중에는 SSG인데 두산도 이번 주 모습까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을야구 저는 가을야구 갈 전력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가오는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을야구 원래 꼽았던 팀들이 좀 있잖아요. 한화가 지금 맨 위로 올라가버리면서 하나씩 다 밀려가지고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엔지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 3연전은 KT랑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주중 3연전은 이제 NC랑 만난단 말이죠. 일단은 KT가 그때까지 폼이 올라올지 이게 또 관건이고 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은 캠프 때나 시범 경기 때나 이때까지만 해도 NC가 좀 약간 기웃둥거리인 것 같은데 했는데 아주 무섭게 빠르게 치고 올라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의 고민은 여기에 있죠. 켈리 선수 물론 슬로우 스타터지만은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고 그날은 그쪽에서 임창규 선수와 켈리 선수 모두 결정구 제구가 좀 안 됐어요.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점수 이거밖에 안 줬다라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진짜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적신호였고 이번 주 LG 선발진에서 키플레이어는 아무래도 화요일과 일요일에 등판하기에는 최원태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원태 선수가 첫 등판에서 재구 난조로 인해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블렛을 많이 범했고 했는데 그래도 9위는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최원태 선수가 어떻게 선진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또 시험대다. 최원태 선수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태 개인에게도 이제 FA가 걸려있는 시즌이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대도 하나 있고 LG 트윈스가 과연 선발 야구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여기 이번 주에 있을 화요일 일요일 경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보이는 상황이고 임창규와 켈리의 어떤 부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운스백을 그렇죠. 바운스백 해줘야죠. 리바운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요새요. 날씨가 좋습니다. 이거 야구 보기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런 정도 햇살은 5월 대야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벌써 나온다고 그런 느낌인데 정말 4월이 됐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잔인한 달이 될지도 참 빚주가 주목이 되고 그 첫 주에 단추를 잘 꿰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될 것인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